네 어떻게 보면 또 런앤런의 대표 코너인데요. 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보면 일단 최고의 맛 제가 디지털 조선 선정을 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최고의 맛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디지털 조선이 지금 국민의힘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관련주다 이렇게 묶였고 더 넓게는 국민의힘 관련주다 이렇게 묶였죠. 여기서 정치 성향을 얘기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략하게라도 정치 테마주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아졌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지율이라는 것은 언제나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이 지지율에 정치 테마주는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를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인물 관련된 지지율, 정당 관련된 지지율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지율이라는 것도 리서치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리서치를 참고할 것이냐 그 부분도 중요하겠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와 접전 양상인데 최근에는 조금 더 올랐어요. 어쨌든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관련된 지지율에 따라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정치 테마주가 아시겠지만 한 번 상승하면 진짜 폭발적입니다. 다른 테마주는 거의 비고가 안 돼요. 하락할 때도 어때요. 역시 폭발적으로 급락을 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피하셔야 되는 섹터인 것은 분명하고요. 추가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행보가 본격화될 것 같아요. 이번에 상당히 전당대회에서 흥행을 했죠. 젊은, 젊은 피가 좀 수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행보에 따라서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왔다 갔다 하겠죠.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조선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다라는 거고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의 합류도 현재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와 만남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만약에 합류가 가시화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 조금 더 힘이 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디지털 조선의 주가에도 영향이 있겠고 특히 뭐에 또 영향이 있겠어요. 안철수 테마주의 움직임이 있겠죠. 안철수 테마주 대표적으로 안납, 써니전자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논의, 내용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안철수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써니전자는 안납은 기술적으로 높은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리스키하기는 하지만 트레이딩을 한번 고려해보시는 분들은 안철수 테마주도 한번 눈여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게 대선이란 말이죠. 대선이 얼마 남았죠 지금?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임제잖아요. 4년 중임제로 해야 된다. 미국처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5년 단임제입니다. 9개월이라는 건 정말 안 남았어요. 이 정치 테마주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대선 6개월 전부터 1년. 근데 지금 9개월 전이니까 어때요? 가장 활발할 때죠. 그죠?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한번 볼 수도 있겠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치 테마주는 뭐가 제일 강하다고요? 혈연. 피는 물보다 진하다. 잊지 마세요. 혈연이 제일 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연, 지연. 거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엮여 있고 이 세 가지를 빼면 사진 찍었다. 이런 걸로도 엮여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너무 불확실성이 크고 정치 테마주의 색깔이 벗겨질 수도 있어요. 혈연 관련된 종목군들은 웬만해선 절대 안 벗겨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할 수 있겠죠. 정치 테마주는 어차피 종목 분석이 아무 의미는 없어요. 진짜로 아무 의미 없어요. 기술적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지지율 관련된 흐름들 계속해서 보시고 굳이 사시고자 한다면 디스조선 트럼 높은 위치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안 좋겠죠. 아직 올라가지 못했던 혹은 최근에 조정이 셌던 정치 테마주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저가에 진입을 해보실 수 있고 절대적으로 소액만 하세요. 소액만. 내가 주식을 천만 원치 한다면 50만 원 이하. 5% 이하 정도만 약간의 트레이딩 정도만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이거를 비중을 많이 실어서 매매를 하게 되면요. 급등락에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삶도 피폐해져요.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자고 주식하는 건데 주식하면서 너무 매달려서 끌려다니면 어떻겠어요. 너무 괴롭잖아요. 마음 편하게 주식하시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정치 테마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사대 5% 미만 정도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